하루 10분 주식 투자 실전 매매 공부 쉬운 주식 가자 지금 코스닥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야 고점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언제쯤 다 팔고 나아야 되나 이런 걱정들을 하고 계시죠?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두 가지 방법만 내가 선택을 하면 됩니다 야 정말 많이 오를 만큼 올랐다 야 RSI도 70 이상 되고 이제 분할 매도로 챙겨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그러면 내가 팔고 난 다음에 더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만 않으면 돼요 물론 더 올라갈 때는 스윙매매 계좌는 줄이고 단타로서 좀 짧게 치고 먹고 나오는 방법도 있겠죠 물론 그런 종목들은 손절을 정말 잘해야 되겠지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수 브리핑 때 자주 얘기를 들었고 자 두 번째는 이 상승장을 즐기다가 꺾이는 것을 확인만 하면 되겠죠 언제 꺾이나 언제 폭락을 하냐 고민할 필요 없이 꺾이는 것이 발견될 때마다 팔고 나오면 되겠죠 거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이동평균선과 거리량을 좀 봐야 돼요 우선 이동평균선 설명드리고 거리량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려워할 필요 없이 상승하다가 5위선 이탈하면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렇게 21선을 들고 시세가 조금조금 움직일 때는 5선 이탈했다가 또 돌파했다가 이탈했다가 방향성을 동잡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이렇게 막 왔다갔다 하는 경우 하지만 이렇게 이동평균선 21선과 2역도가 멀어졌을 때 그때 발생한 돌파 이렇게 많이 벌어졌을 때의 이탈 이렇게 21선과 2역도가 많이 벌어진 시세가 많이 나온 상태에서의 5위선 이탈은 중요하게 매우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올라가다가 5위선 이탈 다음에 하락을 했고 자 여기도 2역도가 많이 벌어지고 시세가 많이 나왔었죠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에서 여기 한번 이탈하고 그 다음에 조금 서폭 더 상승했지만 그 다음 다시 5위선 이탈하고 쑥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여기도 상승하다 5선 이탈하고 내려오고 좀 왼쪽으로 가서 상승하다가 5선 이탈하고 내려오고 자 이렇게 내려올 때도 보면은 이 부분 확대를 해보면은 여기도 이탈을 한번 했었죠 여기서 여기까지 상승 구간 중에서 한번 이탈, 두번 이탈 다음에 이제 내려왔습니다 이게 첫번째 이탈 다음에 내려올지 두번째 이탈 다음에 내려올지는 모르죠 자 이번에도 상승하다가 5선 이탈 살짝 하고 그대로 또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5선 이탈을 한번 했다가 다시 회복하고 그대로 또 추가적으로 상승도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두번째 경우 이번 이탈이 회이크지 아닐까? 왜냐면은 회이크 다음에 올라가는 경우를 봤으니까 미련이 남으니까 계속 올라갈 것만 기대를 한단 말이죠 하지만 그 첫번째 이탈이 진짜면 어떡하겠어요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첫번째 이탈이 나왔을 때 비중을 줄이는 것은 안전한 방법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렇게 5선 이탈하는 듯 하다가 다시 회복을 해준다면 그때 비중을 좀 더 다시 실는 방법이 더 안전하겠죠 우선은 첫번째 나왔다가 우선 첫번째로 비중을 좀 줄였다가 회복하면 다시 조금 더 실는 방법 또는 5선 이탈 할 때마다 비중을 줄이고 다시 회복을 해준다면 이미 많이 올랐으니깐 단타 쪽으로 좀 해본다든지 그러니까 첫번째 방법은 오를만큼 올랐다 분할 매도로 조금 조금씩 챙겨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팔고 더 올라가는 것에 대한 마음을 쓰지 않으면 그만이고 그것이 계속 마음에 쓰인다면 그대로 계속해서 즐기다가 5선 이탈 할 때마다 비중을 줄여가면 됩니다 그리고 거래량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우리 초보분들은 거래량이 많으면 좋다 적으면 안 좋다 이렇게만 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상승하고 거래량이 이렇게 줄었다가 요렇게 늘고 난 다음에 거래량이 터지고 난 다음에 내려왔습니다 요렇게 상승하고 거래량 여기서 요렇게 상승하다가 거래량이 터지고 난 다음에 하락을 했어요 또 왼쪽으로 보면은 요렇게 상승하다가 거래량이 올라가다가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지고 난 다음에 하락을 했어요 지난번 상승기도 한번 볼까요? 요렇게 쭉 오르다가 거래량이 여기서 이렇게 쭉 오르다가 거래량이 터지고 더 터지고 여길 뛰어넘는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고 난 다음에 오히려 내려갔어요 자 여기도 보면은 거래량이 여기 있다가 요렇게까지 올라왔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내려가고 여기다 거래량이 나오고 난 다음에 내려가고 자 거래량이 아래쪽에서 나오는지 위쪽에서 나오는지가 중요해요 자 이렇게 EBC세가 나온 다음에 위쪽에서 거래량이 많이 나온다는 말은 거기서 뭔가 사고 팔고 행위가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거겠죠 그 사고 파는 행위가 고점에서 더 올라갈 것처럼 만들어서 개미들에게 더 갈 것 같은 기대감을 주면서 사게 만들고 위쪽에서 물량 던지기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세가 나고 난 다음에 거래량이 많이 나온 지점을 우리가 주의를 하고 경계를 좀 해야 돼요 오늘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것 같이 만들었지만 자 여기 보시면 요런 추세를 뛰어넘는 더 큰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주의를 좀 해야 돼요 지금 모습만 보면 더 치고 올라갈 것처럼 만들어졌지만 거래량이 더 많이 나왔다 그럼 이것을 이제 분석을 해야 되겠죠 거래량이 많이 나온 것이 양봉이냐 은봉이냐를 첫 번째를 봐야 돼요 자 여기를 보면은 거래량이 많이 터진 부분이 여기 은봉이에요 여기도 상승하다 거래량이 많이 터진 이 부분이 은봉이에요 그리고 그 거래량 터진 부분이 저항을 돌파하면서 나왔냐 지지를 이탈하면서 나왔냐 여기를 보면은 거래량 터진 부분이 오선 지지를 이탈하면서 나왔죠 그죠 충분히 고점에서 시그널을 여기서 준 거예요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자 지금은 상승을 하다가 지난번 지수 브리핑 때 775포인트에서 780포인트 이 금방이 저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775는 돌파했고 780포인트에서 0.02% 남겨두고 마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779.98포인트 이니깐 거의 780포인트죠 780포인트를 돌파를 해줘야 라운드 피겨인 800포인트까지 갈 가능성이 이제 만들어 주는 건데 여기서 우선 힘을 한번 썼어요 양봉으로 저항을 힘을 한번 쓴 거다 그러면 오늘의 이 봉은 의미가 있는 봉이에요 거래량 저항 돌파 최근 들어서 고점 이렇게 힘을 쓴 이 봉을 앞으로는 지켜 줘야 되요 오늘 이 캔들의 식가는 777.43포인트 저가는 776.3포인트 조정을 받다래도 이 부분을 지켜내줘야 되요 이 부분을 지켜내지 못하면은 이렇게 생긴 이 갭 부분을 메우러 가는 힘이 생길 것이고 여기서 이 부분을 지지 반등 하지 못하면은 그대로 밑으로 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캔들과 그 밑으로 생긴 이 갭 부분을 필히 체크를 해두고 1차 지지 2차 지지를 단기적으로는 꼭 체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지켜내주고 780포인트를 돌파를 한다면 무조건은 아니지만 800포인트까지 갈 가능성을 지금 만들고 마감이 되었다 반대로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위험한 거예요 거래량이 터졌는데 불구하고 그들을 치고 올라가면 좋지만 여기 거래량이 터지고 난 다음에 갑자기 개바락 또는 하루 조정 다음에 개부분 이탈하고 바로 오선 이탈하면은 이 부분이 바로 고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가이드를 잡으면서 첫 번째 방법 분할 매도로 갈 것인가 두 번째 방법 축체가 꺾이면은 비중을 줄일 것인가 그것을 본인 스타일에 맞게 원칙을 만들고 그 원칙을 지키셔야 돼요 그 원칙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 방법을 썼는데 더 많이 급등했다 아쉬워하지 말고 두 번째 방법으로 추세가 꺾일 때마다 분할 매도로 했는데 더 올라간다 아쉬워하지 말아야 돼요 추가적으로 거래량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지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경신을 하는지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하루 이틀 잠시 내려가는 건 상관없어요 전체적 추위를 보는 거죠 여기도 올라가다가 살짝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잖아요 추위가 꺾이면 이제 안 돼요 이제는 거래량 쪽에서는 추위가 꺾이는지 봐야 돼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추위가 꺾이면서 내려오죠 그렇죠 올라가다가 추위가 꺾이면서 내려오고 왼쪽으로도 올라가다가 거래량도 함께 추위가 올라가다가 추위가 꺾이면서 이렇게 내려오고 전체적인 추위를 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것을 또 뛰어넘는 큰 거래량이 또 그때는 어떤 캔들 모양의 어떤 지지 저항을 돌파 이탈했는지를 보면서 또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 나가야 되겠죠 거래량의 경신을 할 때마다 그 캔들을 중요하게 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캔들 모양의 탈퇴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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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